인천 국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국내 항공사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그제 오전 7시 반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콕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여성 승무원 A씨의 휴대수함을 가방에서 7.62mm 구경 실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 이사할 때 주었던 실탄인데 짐 정리 중 가방에 넣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실탄을 수거한 뒤 A씨를 우선 출국시킨 경찰은 A씨가 귀국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526입니다.